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지금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 보면 어떻게 나오죠?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상의 발사체.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서 신조어가 있잖아요. 미상의 발사체. 피해 호소인. 이런 신조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큰일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바이든 해리스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르고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고 바이든 화이트하우스가 아니고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가 인터뷰하면서 CBS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C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누군가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마이크 채워줘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하고 내 할 일을 대신하게 해주는 거. 어? I'm fine with it.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 나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방송들이 다시 틀어주면서 지금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팍스 뉴스에서는 이렇게 제목 달랐어요. 코어 프레지던트 카멜라. 코어 프레지던트 카멜라. 와이트하우스에서 make sure to call it the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라. 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기관에. 와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기 와이트하우스 has kept a tight leash on 바이든. 이 리시가 뭡니까 여러분. 리시가 개목줄 이런 거잖아요. 개목줄. 그래서 백악관이 바이든에게 타이트한 목줄을 채워줬다라고 하면서 팍스에서는 who is in charge. 도대체 지금 누가 화이트하우스에서 책임자냐. 누가 화이트하우스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Please be sure to reference the current administration a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n official public communications. 모든 공식적인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케이션이라고 불러라. 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런데 있었나요. 트럼프 어드미니케이션이었죠. 레이건 어드미니케이션. 오바마 어드미니케이션.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케이션이라고 꼭 불러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 내린 내용하고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꼭 지켜.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케이션이라고 해. 이런 거죠. 그래서요. 이게 leaked memo. 유출된 메모에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유출된 메모에서. 그래서 정부기관들은 바이든, 화이트하우스를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케이션이라고 꼭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이 놀라서 이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카멜라 해리스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비행기를 타러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Vice President 비행기를 타러 올라가는데 거기 밀리터리 멤버 군인이 딱 격례를 해요. 그러면 자기도 격례를 딱 받아주는 거거든요. Salute라고 하죠. 격례를 받아주는 걸. 그런데 군인이 격례를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격례를 안 받고 그냥 샥 간 거예요. 자기도 격례 안 하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국경에서 위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제가 그 국경의 처참한 실상들,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걸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under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no access or photos of conditions in facilities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access, no. 미디어 접근 못합니다. no border, ride along with agent. 그래서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inquiry, 모든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through Washington, 워싱턴을 통해서 취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경 상황을 워싱턴을 통해서 취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미디어 접근을 막아왔는데요. 이게 심지어 메인스트릿 미디어에서도 비판이 많아지니까 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걸 바꿨어요. 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카메라 딱 한 대 허락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딱 한 대가 들어가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Fox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카메라 딱 한 대 들어가서 찍게 허락해준 것도 바로 국경에 있는 그 처참한 실상을 가지고 있는 그 디텐션 센터가 아니고 secondary, transferred then,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그런 센터만 찍을 수 있게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국경의 위기 상황을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바꾼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해리스를 이 국경의 총책임자로 지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경 위기 상황을 해리스가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정말 정말 qualified 된 이 사람에게 내가 국경의 situation을 담당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리스를 그 일 총책임자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싹 밀었는데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바이든이 지금 64일째 솔로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현지시간 목요일로 기자회견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자들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국경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 바이든이 아마 해리스에게 아 이분이 담당이십니다. 이분이 대답하겠습니다. 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있잖아요. 해리스를 border jar 국경의 황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이든이 appoints 해리스 to handle immigration crisis. 그래서 보도를 이렇게 하면서 자 problem solver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사로 해리스가 나섰다라고 합니다. 바이스 프레젠트 해리스 to lead border response 아마 기자회견에서 이 책임을 딱 밀어버리려고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 살루트 하지 않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죠. 지금 바이든이 해리스를 너가 담당해 border 문제 네가 담당해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리스에게 기자들이 언제 국경에 갈 거냐 그랬더니 아하하하 그러면서 not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o laughing matter 이거 웃을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리스 웃음소리 있잖아요. 아하하하 하는 거 그래서 no laughing matter 이거 왜 웃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정말 qualified 된 해리스에게 내가 이 일을 넘기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멕시코 대통령도 이 국경의 문제가 바이든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blaming Biden 바이든을 책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pectations were created 지금 그냥 미국 국경만 넘으면 된다라는 expectation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이유가 바이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멕시코 대통령도 blaming Bid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가 잠시 바이든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바이든에게 아 목요일 날 기자회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요일 기자회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랬더니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대요. what press conference 무슨 기자회견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왜 자꾸 나오지 보시면 그래서 아니 목요일 기자회견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질문 다 받으실 겁니까 이랬더니 바이든이 what press conference 무슨 기자회견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다 깜짝 놀랬다라는 얘기를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일 기자회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랬더니 무슨 기자회견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박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흥미진진하다고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큰일 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